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공주대에서 인턴을 하기도 전에 학술 대회에 제출된 초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이름을 올려둔 게 아니냐는 의혹 속에 공주대는 이제서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천안 단국대에서는 조 후보자 딸을 제일 저자로 만든 장모 교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학생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초에 발간된 제9회 국제조류학술대회 논문초록집입니다. 7월 중순부터 3주간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 씨의 이름이 제3저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보통 규모가 큰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대회가 열리기 수개월 전에 논문 요약본인 초록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때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으로 오기로 돼 있는 것을 알고 담당 교수가 미리 이름을 올려두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주대는 조 씨의 인턴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오전 긴급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측은 담당 교수였던 김모 교수가 서면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 씨를 인턴십에 참여시켰는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주대는 사안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수차례 열릴 수 있다며 조만간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 당국대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제1제자로 만든 장영표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장 교수가 조향이 영향력 있는 인물의 자녀라는 이유로 허위 등재시켰다며 부끄럽지 않다는 장 교수가 조향을 박사로 허위 기재하고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 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